시즈닝, 시즈닝을 나중에 넣는 거래, 페루야. 맛있어, 맛있어. 따뜻하지? 언니가 봐도 따뜻해, 이거는.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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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캠핑장. 짠. 지금 여기가 캠핑장 안에 있는 매세, 매세케타이아 길? 그건데, 지난주에 비바람에 단풍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도, 와 씨, 근데도 멋있어. 자, 이제 텐트를 치자. 우리 잠깐만 기다려, 우리 텐트 치고 올게. 자. 뭐 하나? 자, 이제 오늘의 캠핑장 소시지에 대해 확인하고있어. 나이, 그저 뭐해? 언니 한 번 더 찍어볼게 그러네? 너 진짜 오이 오빠 중국어 탄 듯이 오빠 나는 여기 나라의 옷을 맞지 않는 것 내가 그래 이 옷을 맞지 않는 것 나는 너는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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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댕이 치워. 빵댕이 치우시라고요. 밥 먹자. 배고프다. 빵댕이 치우시라고요. 빵댕이 치우시라고요. LAN 앞접시 앞접시 이제 볼게 다 어울리면 되겠지? 할라피뇨 집에서 싸운 거랑 일단 매하수를 먹고 피자 스테이크 40% 간바스 간바스도 40% 그래서 오늘은 뭔가 졸지의 양식 느낌으로 먹을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먹자 간바스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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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내꺼야 너는 너꺼 밥 해줄게 이건 언니꺼야 야뜩 킥 텔 케이크 시즈닝 시즈닝 시즈닝을 나중에 넣는 거래 때로야 이걸 나중에 넣는 건가 보다 마늘을 뽑다가 이번에 나노라는 곳에서 이렇게 제로 플라스틱 해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식기 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야 그거 내 거라고 너 건 여기다 만들어 줄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판매수액의 1%를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후원한다고 해요 아 그거 참 시끄러우시네 일단 물 드릴게요 손님 아이고 목말랐어 미안해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위험해 아이씨 먹어 플라스틱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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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장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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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많이 먹고 이거 5,000원에 행복인데 한글자막 by 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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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을 잘 자고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잤어? 어떤 분들이 이거 가슴 줄 채우고 자는 거 강아지도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기 저렇게 바닥이 떠 있어서 셀타에서 잘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난로를 피운다고 해도 이건 너무 3계절용 쉘터라서 어제 자면서 당근마켓으로 이거 이거 사기로 했어요 어때 빼로? 빼로 이거 좀 봐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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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줘 이거 좀 봐줘 이거 봐주라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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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줘 어때 우리 여기서 뒹굴거리자 빽 빽 빽 빽 빽 빽 빽 빽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빽 자, 빽 빽 빽 빽 l 빽 빽 빽 빽 빽 iciones 빽 빽 와우 오오 오오 빗어낸다 그쪽으로 가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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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피자 아침으로 피자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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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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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예!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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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o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피자 주세요 하면 줄게. 피자 주세요 라고 말해봐. 피자 주세요 라고 해봐. 피자 주세요 라고 해봐. 오늘 햇살이 좋아? 피자 주세요 라고 해봐. 피자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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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주세요.